하이파이로즈 RS-201이라는 제품이 정말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상위 기종인 RS-150이라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다르게 2021은 오히려 앰프까지 내장을 한 올인원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앰프로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별도의 DAC와 앰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한 스트리밍 네트워크 플레이어로서 가치를 기대하고 구입을 했는데요. 저의 정합적인 소감은 상당히 만족합니다. 100만원 초반대, 중반대 정도가 신품 가격이고 100만원 초반대의 중고가격을 갖고 있는데 정말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모로 새삼 실감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스트리밍 플레이어들도 간단하게 네트워크 플레이어 쪽에서는 약점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CD나 LP를 위주로 해서 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S-205는 큰 기대하지 않았지만 정말 다양한 기능, 편리한 앱, 짜임새 있는 구성 안드로이드 베이스의 제품인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큰 장점 중 하나인 제품이 되겠는데요. 저는 디자인이 특별할 건 없어서 만듦새는 깔끔은 한데 만듦새는 좀 별로예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처리가 된 샤시를 사용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굉장히 좀 얇은 형태가 사용이 되었고 너무 디자인이 단조롭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디자인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도 가격대에 걸맞는 괜찮은 수준의 외관 특징, 만듦새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8.8인치의 이 넓은 LCD, 와이드 LCD가 결국에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좀 간단하게 쉽고 편리하게 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네트워크 플레이어라는 게 이제 누구나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팅이라든가 이런 편의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튜토리얼 같은 것도 최초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 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져가는 부분 친절한 큰 화면에서의 친절한 화면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USB 방식의 CD 플레이어를 하면 CD 재생도 되고 CD 플레이어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설정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블루투스 리모컨 설정하는 거 하나 제외하고는 저는 상당히 만족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네트워크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와이파이 또는 유선 랜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저는 타이다를 가장 많이 사용할 생각으로 좀 구입을 했고요. 타이다, 여기 로즈라는 부분 딱 누르면 이렇게 기본적인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에서 전환이 되는 이런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쾌적해요. 입출력 변경하는 것들 앨범 아트가 어느 정도 앨범 아트도 어느 정도 좀 크게 나오는 점도 상당히 좀 만족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특기할 만한 부분으로서 빠르게 입출력이 여러모로 좀 쉽게 전환이 되는 다양한 외부 DAC를 물려서 쓸 수도 있고 내장 DAC를 쓸 수도 있고 외부 파워 앰프를 물려서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 외부 입력을 누르면 입력을 외부에서 RS20의 자체로 쓸 것이냐 광입력, 라인 아날로그 입력 이렇게 쓸 수 있고 아웃풋 쪽으로 가면 USB 출력으로 DAC의 USB로 바로 빼서 전송이 가능하고 또 HDMI 출력도 있고 프리앰프로 출력할 수 있고 내장 앰프를 쓰는 것 광축, 옵티컬 광출력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전환을 해서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기종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화면이 잘 보이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상당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짜임새 있다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런 IT 제품들에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쓸 만한 기종이다 그리고 지금 2021 같은 경우 2021 A가 나오면서 2021을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하드웨어 쪽 부분까지 손보는 걸 하이파이로즈사가 본인들이 택배비를 다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정말 근래 찾아보기 힘든 정말 제대로 된 AS 마인드를 AS도 아니죠 제대로 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의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국내 브랜드라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 기능적으로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는 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만족하는 제품이고 음질적인 부분, 코브즈도 지원을 하고 로즈튜브라고 광고 없는 유튜브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고 음악 쪽으로 듣는데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세부적인 커스터마이징이 앱적인 비분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엔비디아 쉴드라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와 넷플릭스 영화를 스트리밍 영화를 볼 때 주로 쓰는 장치인데 이걸 영상까지도 HTML 출력이 제공되면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거 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넷플릭스를 지원하지 않고 또 유튜브 멀티 채널 베이스의 출력을 지원하지 않는 투 채널 기준으로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멀티 채널도 일부 코덱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코덱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 멀티 채널 영홀성으로서의 머신으로서의 가치는 약간 빠지는 측면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악적,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게 비싼 모델도 아니고 싼 모델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이파이 로즈사의 기준으로서는 엔트리급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음질적으로는 해상력이 일단은 좋은 편에 속하고요 특별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하지만 특별한 성향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지 않은 전형적인 무맛 그러니까 특별한 맛이 가미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플랫한 스튜디오 지향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측면은 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또 깊이 있게 가치 있게 다가오는 느낌 쪽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듣는다고 하면 충분히 괜찮고 경우에 따라서는 올인 올 앰프로서도 가동시키고 파워 앰프만 물려서 앰프가 파워 앰프가 조금 확실히 빠지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음질 자체가 구동력이 일단 첫 번째 좋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질이 높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갈라지거나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고성능 오디오로서의 기준으로서의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지만 나머지 부분들의 종합적인 부분에 저는 서비스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런 걸 그렇게 낮춰서 기대를 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성능이다 구동이 어렵지 않은 가벼운 북새프류까지는 책상파이 기준이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본격 세팅에서의 가치는 약간 떨어진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파워 앰프를 물린다면 조금 더 향상된 성능 파워 앰프의 성능만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지금 마크레빈슨 이 모델이 당연히 구형이다 보니까 USB 입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출력으로 2021에서 광출력을 받고 사용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USB 출력으로 내보내서 USB 입력 DLC를 쓰는 게 더 좋다고 해서 이쪽 RME, ADI-2, FS 모델까지 제가 구입을 해서 함께 사용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상력 위주의 무마 타입의 사운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이텍이나 RME와 같은 스튜디오 사운드 베이스의 고해상력 DAC와의 조합이 저는 굉장히 선명하고 예리하고 쨍한 사운드를 좋아하신다면 그쪽이 아주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만 좀 더 음악적인 뉘앙스를 가미시켜줄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노스스타라든가 전통의 오디오 브랜드의 DAC와의 매칭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좋은 제품이고 이거 말고도 말에 350 이런 올인원 타입의 스피커까지 내장이 된 그런 소형 제품들도 가격이 안 비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는 구입을 해서 집에서 아이와 함께 가볍게 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중고 장터에서도 인기가 좋고 신품도 인기가 좋은 그런 제품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구입을 검토해보셔도 될 만큼 종합적인 만족도가 좋다 그리고 RS150이라고 네트워크 플레이어만 기능이 지원이 되는 풀사이즈의 좀 더 상위 모델이 있어요 300만원 후반대 정도의 제품인데 RS201과 RS150 사이에 되는 모델이 오늘인가 어저께 제가 봤는데 그 사이에 위치하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제가 앰프가 내장에 되는 올인원이 나올지 아닐지까지는 아직까지 어떤 소문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제품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그 모델까지 한번 나온 다음에 201 또는 신령 또는 150과 함께 저울질을 하면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중급 기종이 되기 때문에 아마 200만원에서 300만원대 사이에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가격대에서 스트리밍을 한번 시작을 해보신다거나 파일플레이까지 좀 더 직관적이고 편안하게 좀 한번 써보실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성능을 알아보시는 건 직접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각종 브랜드의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다운보다 보셔서 앱의 직관적인 UI가 얼마나 좀 잘 짜여져 있는지 관련한 트러블이나 에러 같은 것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업그레이드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IT 제품들인데 그 부분을 하이파이로즈는 진짜 제가 본 오디오 IT 제품들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안내를 충실하게 팝업이나 이런 것들로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까지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는 것이고요 RS-201A라는 모델이 이 모델은 RS-201 업그레이드를 한 모델이고요 RS-201A라는 모델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안에 이제 201도 업그레이드를 했다라는 기준 하에는 안에 이제 클럭이 201A가 조금 더 좋은 게 사용이 되고요 스피커 단자가 좀 더 고급형에 사용이 됩니다 때문에 201A가 미묘하게 미세하게 좀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201이든 201A든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써보시는 쪽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이파이로즈 쪽 기술진 분들에게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넷플릭스와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좀 오픈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좀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온라운드 소스 플레이어로서 가치를 좀 해주신다라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엔비디아 쉴드 같은 이런 류의 제품들이 정말 유튜브도 정말 빠르고 정말 쾌적하고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인앱 TV에 내장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기능들 플래그시프 TV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만족시키면 지금 보는 부분을 만족시키는 오디오 기기라는 점을 어느 정도 많이 어필하셨는데 AV 영역까지 확실히 차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갖춰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빼먹었는데 내부에 2.5인치 SSD 또는 하드디스크까지 내장을 할 수 있고 SD 메모리 넣는 부분 USB 2.0과 3.0 두 가지 포트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USB 하드디스크를 연결한다든가 당연히 나스와 같은 장치와 몰린다거나 해서 파이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아래에 다음 영상으로 사운드 영상을 올릴 건데 이게 좀 매칭이 조금 제가 진공관이랑 케이블도 좀 두툼한 쪽으로 선택을 해서 좀 실제 하이파이로즈 2021의 사운드과는 약간 거리감이 살짝 있는 형태고요 내장 앰프의 사운드는 제가 좀 따로 녹음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음질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쁜 걸 좀 보여드리는 것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그쪽 음질이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의견 주시면 차후에 또 녹음을 한번 해서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